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4월 총선 대차 대조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핵심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핵심을. 조선 중앙 동화의 이름들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인물들이 전혀 핵심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하고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렇게 어떤 나라의 지도층들이 부패했으니까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은 소위 필력이 뛰어난 분이지 않습니까 11월 21일 날 4월 총선 대차 대조표를 올렸는데 잘 쓴 글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4월 총선과 총선 이후에 전개될 한국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김대중 전 주필이 착하게 여러분들 이 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근본적인 문제 4월 총선이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닦은 겁니다. 김대중 주필의 이름은 어떤 분입니까 부정선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칼럼이 2020년도 5월 26일 날 나왔던 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이후로 김대중 주필은 일체 선거 부정 문제에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은 제가 볼 때는 2024년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부정선거라는 걸 본인이 알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그런 핵심적인 사안을 알면서도 그걸 제쳐놓고 여러분들 갈름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위 제주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거 부정 문제 체제가 전복이 되고 국가의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하고 국민들이 거의 참정권을 박달라서 노예상태에 빠져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조갑재 씨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분이죠. 이분들이 연배가 대개 80대입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90년 100년도 살 수 있겠지만 후손들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양심적인 사회가 됐고 엄청나게 이런 비급한 사회가 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는 그냥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이 중요한 칼럼을 쓴 겁니다. 이 칼럼의 핵심은 뭔가 아니까 4월 총선에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월 총선의 핵심은 이재명과 윤석열 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총선이 끝나게 되면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여러분 대통령이 될 것이고 탄핵을 할 것이고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좀 깨어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글로 잘 정리한 칼럼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4월 총선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부정을 막아야 민의가 반영되는 총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말 지도층이 윤리나 도덕면에서 거의 타락이란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뭐죠 바닥을 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역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윤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 조차 힘들 것이다. 정치는 이재명의 시계대로 흘러간다.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러면 국민의 힘이 전혀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는데 김대중 주필이 정확하게 선거부정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차다는 표현보다도 아 이 나라가 운이 여기까지구나 언제 우리 역사에서 이만큼 잘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영원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하고 이 사회는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 가지고 결국은 선거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왜 이길 수 없는 거라는 부분에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한쪽 이기면 다른 쪽이 망하는 성자 독식 폐자 독박의 시소 게임이 될 것이고 관건은 누가에 되든지 관계없이 4월 총선이 대한민국의 진로고 한국의 체제 간 가치 간 세계 간의 대립 이고 어떤 체제 가치 세계 간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나에 따라 한국의 미래의 집행과 지행이 될 것이다.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이 승리하는 요식 행위가 2024년 4월 11일 총선 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총선의 공정성에 대한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전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유권자들은 올바른 여러분들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결과 다 조작이 되는데 이걸 김대중 주필은 전혀 언급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김대중 주필 정도 나이가 되게 되면 펜을 놓더라도 옳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어셔 가지고 좋은 말씀하시지만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좋은 말씀은 다 합니다. 북한의 전체주의가 어떻고 내가 북한 체제에 살아보니까 사는 게 고단 하고 이렇게 양해는 다 제 여러분들 눈에는 먼 거 아니까 다 허당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유권자 결정에 유권자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유권자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조작 서브용 pc를 돌려 가지고 다 선거 결과를 바꾸 는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3년 6개월 흘렀는데 김대중 주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선거지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료하던 사태에 증명할 것이다. 탄핵시키겠죠. 아니면 탄핵이 본인 스스로 물러나게 해 가지고 대통령을 갈아치우게 되면 3년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 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 어디에 관련된 겁니까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것에 관련되는데 김대중 주필도 여러분들 평생 좋은 말 좋은 걸 쓰셨지만 내가 볼 때는 파입니다. 파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건데 이 땅에서. 백성들이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건데 글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좀 제대로 뭡니까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승리는 이재명 씨의 덕재와 독주로 이어지고 엄청난 사법 리스크 속에서 당을 이끌어 승리를 이끌어냈으니 그의 정치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제 이 대표 유일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일 체제 벗어날 수 없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여향을 항보를 통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된 거다. 다 헛소리인 겁니다.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내가 왜 헛소리야 생각하는 거 아니까 김대중 주필이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5월 26일 날 쓴 글을 보시기만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이후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조선 중앙 동아 여러분들 큰 하기야 그때 책임질 게 있겠습니까 또 야하배가 잘 먹고 잘 살겠죠. 얼마나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비급해졌는지 도저히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선거 여러분들 이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7.49%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7.5%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조작할 수 있고 329만 표 더블당 214석 차지하는 거고 5%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 220만 표 가짜 사전투표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럼 203석을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참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기야 한번 생각 해 보게 되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우리 수준이나 실력에 여러분 과분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원통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 5천년 역사 전편이 다 노예 역사였는데 한 780년 정도 780년 가운데서도 여러분 먹고 살만한 것은 90년대 한 2010년대 2020년대니까 한 30년 정도의 밥술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거죠. 너무 여러분들 다 비겁합니다. 그런 잘성거립니다.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4.15 총선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없고 본인이 탄핵 아니면 스스로 내려와야 될 상황까지 몰릴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학이 예상하는 겁니다. 200석은 무난하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5프를 조작하면 220만 표를 2024년 총선에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조작을 한 것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때 240만 표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업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24만 7077표로 패배한 거거든요. 국민 눈치를 보며 사주 아슬아슬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억울하게 여러분들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5%가 220만 표니까 2020년 총선에서는 5%보다 훨씬 큰 여러분들 조작을 할 겁니다. 저는 7.5% 이상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0 한 14석 이상 정도를 취득해 가지고 뭐 탄핵 개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친북 세력들한테 친족 세력들한테.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나이 80대가 되어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손들 외가 좀 여러분들 기계에 있는 칼럼 한 번 쓰고 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평생 걸 쓰는데 뭘 이런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김형석 교수도 이야기하지 않고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 말씀도 없으셨고 김대중 추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여러분들 그냥 좋은 글을 쓰지만 핵심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글 자체가 매가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현재 사전투표제도가 고속이 되면 더불당이 200석을 넘어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는 바로 이런 여러분들 소위 조작술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일 뻥튀기라는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전부를 다 여러분들 한 329만 표 최소 329만 표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그냥 뭡니까 100석 이하로 국힘당이 떨어지는 거죠. 국힘당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억울하지가 않은데 그냥 백성들이 더 이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제이하 전문가가 제공 하셨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명품입니다. 명품. 사기하고 조작이 그냥 나라를 삼킨 거죠. 개인 간의 사기하고 조작이 많았는데 그게 여러분들 거짓과 위정과 사기와 조작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선거까지 여러분들을 그냥 먹어 가지고 박살을 낸 거죠. 너무나 많이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저 참 뭡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걸 여러분들 한국사회가 여러분들 반응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국힘당한 여러분들 뭐 핵신한다고 떠들고 언론은 한 사람 한 곳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고 국민들은 대다수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나왔습니까 2023년 4월 5일 울산교육감선거를 35% 조작값 입력해 여러분들 조작을 해도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천벌을 받을 나라는 거죠.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 거짓과 여러분들 이 조작을 너무나 무강나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입을 다물었으니까 더 용기를 얻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가장 화끈하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그걸 입을 다물었으니까 2023 총선은 얼마나 화끈하게 조작하겠습니까 7.5% 이상 할 겁니다. 329만 표 이상 400만 표나 이렇게 이런 도덕질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그냥 깔아뭉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파묻혀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까 이거를 참 딱한 거죠. 김대중 칼럼 보면서 야 이건 뭐 정말 대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다는 siis rottaf